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29일 2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.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8일 개회에 22일간 열렸습니다.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심사된 21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.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가결됐습니다. 또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가결됐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올라온 6건의 안건도 처리됐습니다. 한편 다음 회기인 제280일의 임시회는 오는 8월 개회할 예정입니다.